안녕하세요. 마리맘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모두 모두 평안하신가요? 값진 연세에 복 많이 많이 받으시구요. 올 한해도 모두 건강하셔서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발 선인장이 크리스마스 개발 선인장인데 이렇게 늦게 피워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쪽 빨간 아이들이 피고 나면 아니 피고 이쪽 핑크가 피고 핑크가 훨씬 먼저 폈어요. 흰색인 듯한데 핑크로 변하는 이거. 근데 이거가 피고 이게 피면 같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거는 그 사이 다 저버렸어요. 이거는 아직 이렇게 피고 있고요. 이것도 먼저 한번 폈는데 좀 일찍 폈어요. 그랬는데 뭘까요? 다시 꽃대가 올라오고 이거는 봄에 제가 여기에서 입고 해가지고 놔둔 애들인데도요. 아직 꽃은 안 피웠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식물방인데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이렇게 방방 거의 한 칸. 아니 한 칸까지는 아니고요. 방칸은 내죽은 상태랍니다. 그리고 저 앞에 꽃들이 피었는데 여기서 여기 앞으로 찍으러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꽃봉오리밖에 못 보여드려요. 꽃봉오리 보이시죠? 저희들이 꽃 피면 굉장히 에블블라썸이라고 굉장히 예쁜 꽃들이고요. 오형 저 앞에도 있는데 보이시나요? 저기 요 핑크핑크? 근데 잎사귀가 가렸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꽁뽁 우리가 막 외치고 있는데 또 어디에 있는데 제가 찾으러 다녀야 돼요. 꽃을. 이렇게 울창하게 있다 보니까 어쩔 때 보면은 꽃잎사귀에 숨어서 꽃이 피고 있지를 않나 제가 또 이 방을 그렇게 자주는 안 와요. 이상하게 여기는 자주 안 오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오늘은 해가 안 들어서 해가 들은 날은 문도 활짝 열어놓고 식물 생장등도 안 키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우중충 바깥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은 아침부터 식물 생장등을 켜주고 있답니다. 자 여기 작년에 발렌타인 잔스민 엄청 컸잖아요. 쪼끄미 사다가 3천원짜리 사다가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그리고 꽃도 아주 주렁주렁 폈었잖아요. 그게 이제 또 봄이 오면 아니 봄이 오면이 아니라 얘네들이 식물이 더 빨리 알아요. 식물이 더 빨리 알아서 뭔가 날씨 변화에 얘네들이 벌써 새촉이 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답니다. 백원야들 또 꽃을 싹 숨겨버렸어요. 어? 저기도 하나 폈다. 여기도 여기 붉은잎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여기도 또 뒤에서 이파리가 가렸네. 어휴 우리 집 링구아스 여름부터 지금까지 저 자리 딱 지키고 있고요. 오늘은 무슨 왜 이러는지 모르는데 눈이 올 것 같은 날씨를 해가지고 눈 온다는 소식도 없었는데요. 날씨가 우중충충하고 있네요. 와 여기까지 이제 여기에는 베란다에 놔두니까 전혀 꽃필 생각을 안하는 이 베고니아를 이 장미베고니아인데 이리 갖다 놔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들어오니까 그래도 따뜻한지 꽃을 펴고 있고요. 우리 집 염자는 꽃을 안 피워줘서 제가 어느 분이 꽃은 내 친구 그 언니 분이 어두운 데다가 물도 안 주고 놔뒀더니 꽃이 피더라 이 소리를 듣고요. 저도요. 여기 여기 이 탁자 밑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물도 안 주고 한번 굶겨보려고요. 근데도 얘네들 때가 있겠죠? 근데도 한번 기대는 해봅니다. 기대해보고 어우 베란다를 제가 다유기 때문에 문을 있는 대로 열어주니까 우리 집 허야도 얘도 집에 온 우리 집에 들어온지요. 한 8년은 넘은 것 같은데 꽃을 안 피워요. 뭐 때문인지. 그리고 얘네 이제 조금 늦더라도 화이트링 이런 애인데 꽃이 예쁘잖아요. 이런 애들은 늦더라도 좀 필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좀 여기를 더 온도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낮에 막 문 열어놓고 이러니까 약간 썰렁해서 꽃을 더디 피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 오겠죠. 피겠죠. 오는 게 아니라 홍차각 홍차각 이거는 청차각하고 두 개를 제가 인터넷으로 몇 년 전에 아주 3,000원인가 2,500원인가 주고 샀어요. 근데 엄청나게 큰 애를 작년에 보내고 냉애로 보내고 이거는 이렇게 집에 놔둔 바람에 살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죠. 자르고 나면 옆에서 이런 대가 엄청 나와요. 그래가지고 1,000초도 여기 이렇게 있는데 살렌지 말렌지 근데 죽을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여 근데 몸살을 해요. 제가 너무 늦게 데려와서 그런지 근데 이렇게 꽃봉오리들은 이렇게 맺혀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잘 보살피고 있고 임파첸스도 베란다 놔두니까 너무 갈라고 꼴랑꼴랑한 거를 제가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많이 살고 있답니다. 여기 영양제도 좋고요. 1일초에 제가 많이 그래도 돌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애들 장미옥 이런 애들 진짜 여기는 다 초록둥이들인데 얘만 김기한 아니 김기한이 아니고 개발이만 이렇게 활짝 피어주고 있어요. 이 핑크 이거는 더 예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기다리다가 얘는 가버리고 말았다니다. 님이 언제 오실려나 하다가 안아서 먼저 가버린 이 연분홍 개발이 안녕 내년에는 같이 손잡고 같이 좀 피어주시길 마리만 바래본다. 꽃이 다 피고 젓던 우리 리톱스들도 여기 안에 이렇게 놔뒀어요. 얘는 리토스 꽃이 다 폈던 애들이 하나도 안 핀거 없고 그래서 저를 즐겁게 했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은지 벌써 오늘 3일째네요. 세월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걸까요?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아이고 지겨워 진짜 세월이 너무 빠른 것 해도 그것도 때로는 세월아 빨리 가라 하지만 때로는 세월아 천천히 가라 하고 싶을 있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모든 하는 일 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고 웃는 일이 많은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